도픽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제 와야지 콩인가? 땅콩 모찌를 두리하네 다 알아서 넣었구나 어때? 뭐 괜찮지? 떡이 안잖아 아니 그러니까 딸기모찌하고 똑같대 두리한만봤다 어 맛있지? 지금 쌀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이네 약이네 와 진짜 맥도날드 많네 응 근데 뭐 여기는 약국인데 좋아 야 그런데 일본 애들인데 좋아좋아 그러나 음 백화점은 아이스크림 국제공량 지금 흑살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국이 엄청 많네 날음에도 잠시 젖이 패러 간식 생명의 의미가 흑살 국산다 아 그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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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국영이 좋아했던 쌀국수집에 가고 있습니다 와 일련인 사람 많네 공차집이 저렇게 예쁘네 아 이집이야? 아 3층 야 이거 뭐 모르면 못 찾아오겠네 브레이크 타임 아이가? 더블홀 3층이 아닌데 성님과 없을수도 있지 조용할때 지금은 저녁시간이 아니잖아 하네 그래도 저리 가야 앉아 뭐 메뉴가 있는데 먹어본줄 모르겠네 뭐가 맛있을까요 세트도 있고 세트 시켰습니다 여기 향체랑 꽃을 여기 레몬티랑 잘 어울렸거든 레몬티 그래 레몬티 하나만 시켜봐 레몬티 하나만 시켜봐 그래 토픽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겨야 돼 콩 이거? 땅콩 면을 추가를 하나 할까? 괜찮아? 알았어 오 많이 먹습니다 몇개씩은 만들게 양도 되게 많습니다 양도 되게 많습니다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야시장내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 체력이 포관이 되는 거군요. 망고, 망고, 망고. 근데 여기는 두리안은 잘 안 먹나? 두리안은 잘 안 먹지. 와이 자체를 별로 많이 안 먹는데? 와이? 와이 자체를 먹지 않잖아. 와이 비싼 모양이다. 두리안이다. 어디, 어디, 어디. 괜히 세일한다는데? 모찌에 두리안 넣는 거가? 하나 사줘. 이거 딸기 모찌처럼 두리안 모찌야? 그렇네. 이거는 망고고. 두리안. 이거. 응. 이게, 이게 두리안인데.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이걸로 뭐, 망고가 좀 싸고. 어? 두리안이 먹자. 네.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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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그렇네. 야, 이 스쿼다, 스쿼. 와, 냄새! 오, 좋다, 좋다. 아, 이거 그게 내 석화이네, 석화예. 와, 이게 모찌를 두리하네. 와, 갈아서 넣었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먹을만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뭐지, 얘는? 진짜? 그러고 한 번 먹어봐. 어? 새거 먹어도 돼, 새거 먹어. 아, 다 못 먹어. 한 번 먹어봐. 괜찮지? 네. 정신이 번쩍 나는 맛인데? 어때? 뭐, 괜찮지? 떡이 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딸기모찌하고 똑같대. 우리 한 번 봤다. 어. 맛있지? 맛있지? 미안하다. 성질내지 마라. 아니, 금사고. 못 봤다구. 못 봤다구. 못 봤다구. 못 봤다구. 못 봤다구. 못 봤다구. 죄송합니다. 아, 어. 이, 감자인가? 네. 감자인가? 뭔데. 뭔데. 아, 이것도 맛있는데. 뭐, 뭐가 못 갈라. 뭐, 뭐가 못 갈라.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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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못 갈라. 뭐, 못 가지 뭐. 당연히. 응. 저, 이 백종원 이거 맛있다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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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아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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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두네. 응. 저거, 저거, 돼지 껍데기 튀고 있는 거. 응. 저게 돼지 껍데기 튀고 있는 거. 저렇게 되는거. 돼지 껍지를 튀겨면 저렇게 돼. 저거는 말고 옆에 잡아 노란거 말하는 거. 여기서 딱 맥주 한잔 하면 좋겠는데 맥주를 사야돼 맥주를 세븐일레븐인데 여기 식혜가 끓여 먹는게 전 부순물 이 시장입니다 뭐라 이정도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거지 어? 아니 순대를 튀기는거 아니니? 여기가 시작점일걸? 아 그러니까 야시장 왔습니다 캠플스트리트 아 여기서부터 저까지 야시장 아니야? 어 빛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반성되지 번쩍번쩍 됐지 야시장입니다 아 먹을것 천지네 먹을것 천지네 정신이 번쩍났어 아 이제 먹으러 한번 가볼까 먹으러 한번 가볼까 먹으러 한번 가볼까 맛있어 야시장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러고 굴정 먹으러 가 아니 구경좀 하고 아니 거기에 굴전은 이쪽 위로 가는거야 응 일단 구경하러 가 저리 사고 저기 맥규 같은 거 사가 와서 또 대만하고 좀 다르다 그치? 대만에는 이거 그치? 하여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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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은 이 소스에 좀 저렇게 나오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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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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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찍으면 렌즈가 깊지? 내일 하면 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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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저집은 완전 뭐 난리났네 그치? 어? 양갱이처럼 생긴거 어? 양갱같은 집이다 여기? 예 그래도 지금 시간에 저기 줄 서서처럼 먹는게 맛있단 얘기잖아 맛이나면 볼까? 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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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초입에 저게 다 하네 난리 어머 애기들 아기 그냥 찍고 있는거지 화두에 대지 마라 아니 누가 이렇게 사람들만 둘러올렁하고 뭐하러 찍냐고 살 아프게 뭐하든지 그림이 나오게 찍든지 하려면 그림은 내가 옆에 있잖아 양갱 맛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만 팔면 좋겠네 어? 하나만 팔면 좋겠다 뭐래? 누가 한 개 팔잖아 네 그래 다른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